야 이거 진짜 이거 또 오늘은 또 우리 큰아들이 또 고성에서 찍은 영화가 오늘 또 시사회가 있어가지고 무슨 일 있어도 시사회는 꼭 참석을 합니다 시험 보고 날짜 발표하는 그런 기분으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그냥 마음이 좀 그래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었던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 작전의 추격들입니다 하정우, 주지훈, 임형북, 김응수, 김성훈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아, 멋진 남자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어서와 아이고, 애썼다 야 네, 네, 네 앉아, 오렌지 주스 시켰어 네 그냥 아이고, 정신 없지 그렇죠 뭐 어, 그 모로코에서 오랫동안 그냥 고생을 해 몇 개월 찍었지? 모로코에서만? 모로코에서 한 5개월 가까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야 어 선생님, 아버님께서 이거를, 이게 또 웃겨요, 내용이 이게 전원일기 식구들이 이게 전부 다 야채, 배추, 옥수수 와, 처음 봐도 없네 와, 아이들이 되게 웃고 아이들이 좋지, 묵직하고 없네요 유기농으로 해서 전원일기 식구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 진짠가? 옥수수 냄새 나죠 뭐 옥수수 감사합니다 어, 저기다 놔 네 이거 한번 읽어봐주세요 입성을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뭐 섣불로 판단인지 몰라도 본인은 느낌이 어때, 이 영화가, 비공식 작전이? 아, 그건 뭐 매번 맞이하는 건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 네 새 신발 신고 이거 봐라 네 셔스도 그냥 신고 좋아하니까 네 새 옷으로 딱 갈아입고, 어, 무슨 어디 저 산삼캐러 가듯이, 어,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잘 그냥 마음으로 빌고, 우리 아들 하정우, 잘 영화가 흥행되길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아버지 다 이거 대사예요? 근데 아버지 다 이거 대사예요? 대사 아니야? 대사 같아? 아, 이거 줄 계속 나오시길래 이거는 아버지, 너 얘기할 때는 방언 같은 거지 아, 그래요? 이게 대사가 어디 있어? 아, 이게 주르륵 나오시길래, 대사, 이게 대사가 있나 궁금해 아버지의 이 힘은 뭐 말이 얼마나 두서도 없이도 하겠지만은, 회장님의 사람들이 벌써 한 40여 회 했잖아, 10개월 이상을 했다고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내가 이렇게 교두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늘었어 너무 재미있게 잘 보고 있어요 어, 재미있게 봐? 네 봤어? 아니, 주변에서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어, 그래요? 네 그게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들이 나이를 먹어서 보니까 저도 되게 먹먹할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어, 방송 보면서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장님네 사람들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보면서 아버지하고 다른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재회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되게 부러워 보였어요 되게 좋아 보였어요 네, 그냥 그것 자체가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아버지는 그 회장님네 사람들 갈 때는 정말 즐거워 네 어디 막 소풍 가는 것 같아 강화도에서 한다고 했네? 어? 강화도? 어, 강화도 관심이 있네 이게 아버지한테 여러 번 들었으니까 그래 네 열심히 하고 있어 네네 어 어제 시간 낼 때 한 번 어, 한 번 가겠습니다 네 얘기 분명히 해야 돼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찍혔습니다 멋있다 그러면 바쁘니까 우리 조코방 가도 괜찮죠? 어 김수미 선생님께서 네, 네 김수미 선생님 영화도 응원하신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한 번 얻어봐 주시겠어요 아, 밥이 얻어봐 네 오 오 밑반찬 밑반찬 네, 밑반찬 네 아버지 드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따로 또 받았어 새우 뭐 하정우 씨 며칠 있다가 영화 시사회 하거든 밥짐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밑반찬을 했을 거예요 회장님이 오라고 뇌물 주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 그럼 밑에 뭐 상품권은 없었지? 네, 없었어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아버지 여기 X박스 대표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큰일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만식이 형 네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잘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예, 예, 예 아버지 그 회장님 댁 사람들 저는 회장님 댁 사람들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저희는 영화에 나올 거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왜 돌겠지 그래 언제 한번 식사하러 와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 그래 일로 와 아이고, 수고 많았네 네 5개월 동안 그래 아이고, 반가워 네? 아이고, 아이고 난 또 주지훈이는 뭐 가족 같아 항상 늘 가족 같아 지훈이는 보러 와 우리 며느리 어서 와 어머니 그래, 아까 통화했는데 그래, 아이고 앉아 며느리는 어떻게 마게 드십니까 예? 며느리 마게 드십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죠 이제는 어쩔 수 없죠 이제는 어쩔 수 없죠 저 김 씨네 저 식구가 됐으니까 이제는 뭐 죽으나 사나 열심히 그래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그래도 회장님 댁 사람들 우리 며느리가 출연 한 번 했었어요 네 초반에 한 번 갔는데 3회로 분량을 나눠서 해 주셔가지고 출연료가 3번 들어왔어요 어, 그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잘못 들어갔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혹시 혹시 주지훈 배우님은 옛날에 전원일기 드라마를 받던 기억이 좀 있으세요? 있죠, 저도 저희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틀어 놓으셨으니까 전원일기를 뭐 저 어릴 때부터 뭐 근데 신기한 게 저도 이제 한 40이 넘었는데 이게 한 살 한 살 먹으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요즘에 케이블에도 옛날 전원일기 한 지문생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놓고 계시면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 맞아 어릴 때 보는 거랑 다르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 사람 사는 얘기잖아 맞아, 맞아 너무 재밌어 그냥 새벽 2시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봐 응 근데 왜 그때 아버지 따라서 촬영장에는 놀러 가보진 못했었어요 한 번도 아마 동생이 갔을 거예요 둘째가 왔죠 용도도 어르신들이 주시고 하셨다는 게 둘째가 그때 줬나?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액수가 적었나 액수가 적어서 어, 감독님! 김성훈 감독님 아, 예,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원래 김성훈 감독님이 하정우의 본명이 김성훈이거든 네 그래, 터널 감독하셨거든 예 근데 하여튼 이번에 하여튼 대박 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하해 주시고 어, 좀 조심스럽게 좀 왔어요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돼요 내가 여기 앉아 저희 팀의 팀에게 영화팀에게는 이 V.I.P.C 산 날이 아마 굉장히 떨리고 가장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렇지,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김 회장님 댁 팀에서 아버지가 와주셔서 뭔가 되게 풍성한 명절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맙다, 고맙다 자리도 또, 지훈이도 자리해줘서 고맙고 바쁜데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합작이 잘 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여튼 파이팅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다 네, 반갑습니다 잡초 잘하는 것만큼 작물이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얘네들은 걸어 만져도 이렇게 잘 커 그러니까 잡초지 이게 어쩌면 고추가 이렇게 다닥다닥 열렸네 글쎄 말이야 이거 와서 이게 고추 열린 거 글쎄 말이야 이거 봐 다닥다닥 열렸어? 글쎄 말이야 아니 선배님 서서 뭐해 빨리 앉아서 매 아니 앉기 힘들어서 그래 내가 알아 남자들 이렇게 꼬부리 앉는 거 힘들거든 날 이해해주는 거론은 엄잇밖에 없다 마누라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오로지 엄잇밖에 없어 아이 그래도 또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좀 그렇다 그래? 필요한 거야 그럼? 아니 밥도 안 해줄 거야 그러면 필요 없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거 이거 지금 지금 이때 매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 한낮에는 땡볕에 숨 넘어가지고 죽어 못해 응 맞아 아우 더워 지금 생각하면 옛날 어른들 여름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그러니까 신기해 지금도 그냥 요만한 다위에 꺼리는데 옛날에는 에어컨이 있어 뭐가 있어 옛날에는 저기 축구인 내과에서 등목하고 그러니까 목욕, 목욕을 어떻게 했지? 아니 일룡 언니 응 옛날에 혼자 등목하다가 영감, 영감이 부엌문 열고 확 들어가서 뭐? 들켰어 누가? 어떤 영감이? 어떤 영감이? 박노인인가 누가 김노인인걸요? 김노인인걸요? 보험 문을 확 열었어 근데 내가 빨갛고 있었어 할머니 거기 가서 뭘 좀 지연 꿀 테니까 내가 누구나 봐라 아이고 사람 미치겠네 어떻게 일어나서 이렇게 하시냐 할머니 계시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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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내가 막 부끄러워갖고 막 동네 소문날까 봐 그랬는데 어 밤중에 그 노인이 개울가에서 또 벚꽃 미역 갚는 걸 내가 봤어 퉁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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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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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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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가요 빨리 저기 가요 빨리 가 빨리 빨리 아 그렇고 그런 게 있었구나 어 윤룡아 그 콩 삶은 거 들고 나와 예 멧돌이랑 무거운 거 혜정이 시키지 마 아이고 훌륭해 퉁퉁 알어 퉁퉁 알어 어디나 퉁퉁 음 맛있겠다 퉁퉁 아이고 색깔이 아주 기가 막히네 양쪽 다리를 쭉 뻗어 옳지 네 어 뭐야 이거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좀 무거운 거 아니야 아니야 요런 거도 해야 돼 그래? 응 이게 이게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다음은 조금씩 아니 튀어나가잖아 오빠 오빠 아니 튀어나가잖아 오빠 왜요? 튀어나가잖아 콩이요 콩이 많아서 그래 살살 돌리세요 조금씩 넣고 다음은 맥돌을 좀 무거운 걸 가져오세요 가벼워서 그래 아니요 이게 아 나 미치겠다 정말 아 참 어머어머어머 멧돌 무거운 것들도 안 되니까 아이고 멧돌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이번에 다시 놓을게 아니야 자 잡으세요 멧돌을 여기다 놔 여기다 아기를 맞춰갖고 옳지 됐어 이렇게 누르면서 옳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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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이거 봐 잘 됐어 됐어 됐네 크으 뭐 기계가 돌리는 거야 사람이 돌리는 거야 이거 응? 자 맞자 옳지 옳지 아이고 좋다 이거 봐라 여기 나오는 거 봐라 아이고 이게 사람이냐 기계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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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네 이게 사람이냐 기계냐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잡네 환장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이렇게 해서 엠병 잠깐만 있어봐 3만 원짜리 바지 오늘 처음 입었는데 3만 원짜리가 아니고 300만 원짜리 바지 같아요 이런 자 해 어쩐지 아침에 아침에 이쁘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애기 다루도 슬슬 그러면 힘이 안 들어 옳지 옳지 들어갑니다 예 들어오세요 전국에서 지금 맷돌이 콩국수 먹는 집은 우리 집 하나야 맞아 나오라고 그래 믹사기에 다 갈아 맞아 우리를 미련한 짓으로 보고 있는 거지? 아니 근데 맛있어 아니 이게 맛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칼날에 가르면 좀 산화되거든 영양소가 섬유실이 파괴해서 우리 우리 데로 끝나 이제 맷돌 안 써 이거 농촌에서 이거 맷돌 갈아 콩국수하라면 며느리 짐 싸갖고 나가 믹사기를 10분이면 완벽하게 하는데 아 그래? 그럼 빨리 믹사기 가져와 믹사기로 해야지 안 해 나는 그렇게 안 해 왜? 이렇게 먹을 거야 난 옛날 사람이야 아니 10분이면 간다며 아니요 왜 이렇게 나를 죽여? 10분이면 간다며 이렇게 해야 맛있거든 이 얘기를 하들 말든지 아니요 안 해 고집 있어 나도 내 세대 이거 안 하면 이제 영원히 못 봐 방송에서 하긴 그래 이게 얼마나 맛있냐 우리 할머니들은 다 이렇게 했다 나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고 있지? 잠깐만 나 이거 한번 맛보자 야 먹어봐 멧돌 콩국물 너 이거 찍어 먹어봐 이거 아까 먹어봤자 야 이게 설탕 넣냐? 왜 이렇게 달어? 아우 이게 설탕 콩 그래? 이야 까만 게 흑임자 여기다 넣으려고 그냥 넣으면 돼 볶아 아 볶아서 넣는 거예요? 볶아서 넣는 거예요? 볶아서 넣는 거예요? 볶아서 넣는 거예요? 볶아서 이야 진국이다 진국 아우 여러분들도 멧돌 부에다 이렇게 갈아서 콩콩콩 꽂아주세요 하하하하 아우 소원 소원 처음부터 안을